안녕하세요. 검린이은쌤입니다. 오늘 저의 하루를 보여드리는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일어나서 씻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도북을 입고 백캐터로 도북을 입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네요. 화이팅. 아, 사시라. 짜잔. 용양검도가 아무도 없네요. 이제부터 저는 도장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이로그 글 올리는 날이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짜잔. 글을 미리 써놓고 올리기 전에 맞추법 정도 확인하고 매주 월요일 금요일마다 블로그로 업로드 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은아, 선생님이 도와줄까? 혼자 할 수 있어요? 앞에만요. 앞에만요. 다은이는 3월 달에 어느 유치원가? 몰라요? 시은이는? 용양검사에 유치원가. 나는 어렸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2차 출근이 끝났습니다. 2차 출근을 하도록 할 거 같아요. 오늘 출근부터 수련까지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요. 오늘 지금 시간이 8시 다 쉬고. 이제 씻고 잘 거예요. 힘들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네요. 안녕.